아... 이 쑥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아 일단 충전중이긴 한데 좀. 잘 받았네. 성민이가 여러분들 오픈 이틀 됐는데 존나 징징돼가지고 원래 동성로부터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려고 했었는데 성민이가 동성로점은 내일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늘은 북구점에서 와 진짜 존나 징징돼가지고 오늘 성민이 걸로 여러분들 혹시나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전화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배달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다 가능합니다. 채소 주문 금액은 없는 걸로 하죠? 네 없어요. 그리고 오늘 BJ 손님을 제가 모셨어요. 아 누구? 아 바로 저분입니다. 네. 어이 잠깐만. 아 BJ분. 아 BJ분 오셨네? 아 BJ분 오셨네? 아 미차씨. 아 미차씨 안녕하세요. 아 BJ분 오셨구나. 아 네. BJ분 오늘 먹방하러 가실 거니까 네. 먹을 거 그냥 무료로. 아유 무료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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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에 먹방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. 아유.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. 아니 근데一個 아닌데 아유. 아유 축하합니다. 촬영 축하합니다. 아유. BJ 먹으셨구나. 아유 정말 축하해요. 얼마에 섭회하셨네요.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잖아. 반갑습니다. BJ BJ 재석이라고 합니다. 어? 네. 아 아예. 반가워요. 키킨. 마스크 끼라고 줬더니 마스크 더 배났네. 아 또 발을 켜주시고요. 네. 아 문재. 수비자만 알 수 있을 텐데. 더 눈이다. 오케이.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지금 서로의 반성만 보잖아요. 삼각대가 똑같네. 삼각대가 똑같아요. 둘 다 핑크색에. 주문 들어왔어요. 토심 씨가 300개 쏘시고 주문 들어왔어요.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바닐라라떼 하나랑 바닐라라떼 하나요? 아이스 맞으신가요? 네. 율무스무디 보내주세요. 우리 바닐라라떼 아이스 하나, 율무스무디 하나요. 바닐라라떼랑 율무스무디 두 개였는데 300개나 쏘셨다고? 아휴 서비스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서비스로 박성민 친필사인 저도 주문 받아주세요. 어 야 주문한 게 더 들어왔는데? 아 배면이 너무 밀리네. 어. 어. 아 바쁘게 안 해. 아 바쁘게 안 해. 아 이 씹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저거 쓰러했잖아요 사장님이. 야 이런 젖 같은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여러분 출발. 야 이거 댕디가 동작나가지고. 어허. 집집받아. 오빠 달려. 손님들은 기다려. 아기야. 오빠 빌고 앉아 봐. 아 저기야 저기. 아 잠깐만. 네 가서 올게. 안녕히가. 안녕히가 배달 왔습니다. 이건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예예.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쇼 충성. 배달 왔어요 빨리 빨리. 형님아 우리 가면 충성되지? 갑니다. eden Obviously dad he has no op 핏 남nee 출발. 유철아 닭 잡아! 어! 닭 잡아! 어! 빨대가 없대요. 다음에 잘 부탁합니다. 아이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빨대는 내가 넣어서 챙겨서 제가 빨대를 아이 죄송합니다. 아이 죄송합니다. 배달을 오랜만에 떼어서 그 원래 이제 배달 이거 아아 참 말로 죄송합니다. 다음 다음 아 빤 300개. 가게에서 뵙겠습니다. 누구있지? 가게 안 웃었는데? 손님! 맛있으세요? 아이 뭐야 이거? 빵! 네. 왜 이렇게 두텁해? 아이 시발 쓱! 이거 왜 이렇게 두텁해요? 미안해요. 맛있으세요. 맛있어요. 맛있으세요. 그리고 이거 왜 복구 줘요. 내가 젓가락질 못 할까봐 그런거지. 나 무시하는거지. 맞아요. 미안해요. 고마워요. 네 많이 드세요. 사실 젓가락질 못해요. 네 많이 드세요. 네 많이 드세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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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